공합을 잃는 게 그리 단순치가 않다오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 탈자가 바뀌기 때문이지 나는 이번 봄화관 쪽에서 공합을 보게 된 서 도윤이라 하오 송아홍주라면 날때부터 애군인께는 아주 사나운 팔자라 될 것 같아 못생겨서 쉽지 못해 나만히 분화상태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 얼굴도 모르는데 동그마가 틀린 아니야 동그마 후보들 차라리 염담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남의 집을 뭘 그리옵다 마시오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자꾸 날 따라다니시오 진짜야구나 동그마는 대체 어디 계시냐 제가 공합을 받으려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